안녕하세요 심수련혁의 이지아입니다. 오늘 시즌3 대본 리딩은 2부까지 했는데 정말 재밌네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사진역의 김소연입니다. 잠깐의 방학을 지내고 이렇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대본도 제가 집에서 읽었을 때도 너무 놀랍고 짜릿하고 재밌었는데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즌3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디어 시즌3 대본 리딩을 했는데요. 새로운 등장인물들도 있으시고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열심히 촬영해서 더욱더 재미있는 스토리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